최근 화제가 되었던 불의의 명곡 이미자 편 녹화 당일날.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는 가수답게. 이미자는 녹화 전 리허설 준비 역시 철두철미하기로 유명하다는데요. 엘리지의 여왕 이미자스입니다. 무려 55년 평생을 무대에 오르고 노래를 했지만 아직도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가슴이 뛴다는 이미자. 이제 넓게 밟으면 역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노래가 있으리라 같이 이렇게 무대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노래가 날릴 수 있는 마찬가지. 그 콜로스 조금 더 하음이 안 맞는 것 같아요. 조금 음이 이렇게 윤곽이 안타는 것 같아요. 조금씩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. 더 더욱. 그 철저함이 그리고 설레임과 긴장감이 그녀의 롱런 비결이 아닌가요? 나 이슬 이라 아멘